안녕 친구들 오늘은 물고기 잡기 놀이를 할 거에요 으하하하 물고기랑 재미난걸 잡아보자구요 쇽쇽쇽쇽쇽쇽 낚싯대로 잡아야 되는데 낚싯대가 어딨는지 찾을 못하겠어요 낚싯대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뜰채를 가져왔죠 뜰채 이걸로 물고기를 잡을거에요 자 첫번째로 뭘 잡을까 자 첫번째는 개를 잡아야지 우와 개 잡았다 뿅 뿅 개를 잡고 개를 잡았으니까 자 그리고 또 뭐를 잡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새우인가요 가재인가요 좀 잡아볼까요 와 잡았다 힘이 너무 쎄서 도망갔다 다시 잡아야지 아 잡았다 멈춰 잡았다 이게 뭐죠 근데 새우 새우인가요 새우가 가재같아요 이렇게 다리인거 칭칭 이렇게 다리 같아요 가재인거 같아 그리고 그리고 어 어 이거 뭐지 어 팔딱 팔딱 어 팔딱 어 팔딱 어 어 어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팔딱 띄는거 어 안돼 어 잡았다 와 와 이거 뭐지 새우 같아요 새우 와 맛있는 새우네요 어 맛있는 새우네요 와 새우다 새우구나 새운데 눈이 없는 새우네요 애꾸눈 새우네요 눈이 어디갔지 어허허 새우 일단 새우 잡고 그리고 어 또 우와 물고기들 있네 물고기 잡아봐야지 와 팔딱 와 얘도 팔딱팔딱해요 와 어떡하지 너무 힘이 좋아요 와 와 잡았다 와 힘은 진짜 세요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얘는 와 물고기 인가봐요 우와 힘이 진짜 세다 물고기 풍 와 힘이 너무 세 와 와 물고기 물고기 와 재밌다 물고기 물고기 4마리 잡았어요 다음에는 문어 뭐지 뭐지 너는 어 일로와봐 나는 문어라고 와 문어 잡았네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문어네요 문어를 잡았어요 문어야 안녕 안녕 문어는 착하네요 한번 더 잡았어요 자 이건 뭘까요 우와 이건 힘이 없네요 힘이 없어 그냥 잡혔네요 뭐지 이건 얘는 뭘까요 도대체 저번에는 광어 같기도 하고 무슨 전복 같아요 전복 아니면 가오리 가오리인가 이렇게 이상해요 광어면 눈이 한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름은 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은 리프를 좀 달아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복 이렇게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전복 같기도 하고 그냥 뭐 가오리 가오리 같기도 하고 뭐 광어 같기도 한데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너 이름이 뭐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니가 니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 이 친구야 자 물고기를 또 잡아서 또 놓고 와 와 물고기를 섞고 와 재밌다 역시 놀이 중에 물놀이가 저는 제일 재밌어요 아저씨는 물놀이가 최고로 좋아요 으으으으으 신난다 물놀이 여러분도 이렇게 물속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이런 뜰채나 아니면 낚싯대를 이용해서 잡아보아요 아저씨는 낚싯대가 없어져서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 뜰채를 다급하게 가져온 거예요 원래 사실은 낚싯대로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 친구들 그러면 엄마나 아빠한테 물고기 잡기 놀이 해달라고 꼭 오늘 얘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 다음날 하면 돼요 그 다음날 피곤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부탁하면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꼭 하게 해 줄 거예요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